오늘의 영상 포인트 레스터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레벨 10위 얼른 얼른 찢기 은행 털 수 있는 레벨인 10위까지 찢기를 한다 비서도 있어 헬로 응 누구 왔어 어 뭐야 서비스래 서비스 아 얘 비서 아니야 얘가? 금고로 향해서 뛰어가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보안요원들 비서인 줄만 알았던 서비스에게 쩔을 받아 카습을 진행한다 이거 화르네 화르네 중간에 부부싸움도 물론 한다 그럼 즐거운 자 오늘은 GTA 5 5 레스터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레벨 10위 얼른 얼른 찢기 예예 야 보세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뭐야 샀어 샀어 굉장하지 야 저 뭐야 저 검은 날씨 저 누구 거야 어느 여자 거야 뭐야 어떤 요냐 취미야 존중해줄게 예 여기는 이제 샤워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야 우리 집을 구경시켜줄게 나도 너네 집 가고 싶어 너가 초대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 아는 게 뭐야 차 있어 차는 하하 야야야 이게 내가 사는 아파트라고 무슨 일이오 이거 다 넣고 다니잖아 그럼 전세도 아니고 산 거라니까 비서도 있어 찰라이 누구 왔어 어 뭐야 서비스래 서비스 아 얘 비서 아니야 얘가 비서네 아 진짜 어 오 비서 대박 진짜 김계정님이세요 비서 전화 와서 비서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네요 어쩐지 비서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아 게다가 이름 또 서비스야 그니까 서비스 아니야 서비스 무패를 포착했다 뭐야 얘 한국인인가 봐 왜? 내가 방금 어깨빵 쳐서 넘어트렸는데 아 젠장 하면서 도망가고 있어 아 진짜? 야 일로와봐 말 좀 걸어봐 야 야 잠깐만 다리를 쏘면 좀 어쩔까? 야 야 이거 베이크 쓰네? 잽싼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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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아 진짜 화나겠네 쏜다 진짜로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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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새끼야 헉 죽었어 죽어 어 안 죽었어 모자 모자 챙겨줘야지 달리기 겁나 빨라 와 개 빨라 아 나 기력 다 했어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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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군가에 오지는데? 뭐야? 다리 맞혔어 다리 어 죽었어 헐 튀어 어 있다 있다 서비스 왔다 서비스 서비스 안 들어가져 내가 한국인을 죽였어 야 얘가 화리사살 하고 있잖아 직원 받아주세요 직원 받아달라는데? 보너스 수당 0 아니 어떤 직장이 보너스가 0이야 내가 보스할래 사장 되려면 200만원은 있어야 해요 난 얼마 있어 얼마 있는지 좀 보자 턱없이 부족하네 일단 쟤 밑으로 들어가자 턱없이 들어갔어? 턱없이 들어갔어? 자존심도 없니? 서비스 다녀 아니 보너스도 없는데 빨리 갑시다 아주머니 턱없이 와 니 무섭게 생겼어 이럴 눈이 무서워 이럴 거 봐 어디에 봐요 와.. їх 겁 그 무섭게 생겼다니これは? 아니야? 남자한 여자야 너 진짜 레슬러 같고 생겼어 섹시한거지 으메 czym 야.. 야 어디 도망가 어우 뭐야 야 사정차 지리는.. 이곳이 벤틀리 아니야? 오 그런 곳이요? 뭐야호! 후후! 야야야 여기야. 우리 집이야 여기가. 이거 털어야 할 곳? 어 나 이거 타보고 싶어. 이거 뭐 타요? 사장님? 어 뭐가 사라졌어. 갖고 나가야 탈 수 있어요. 오 뭐야? 어 어디 갔어? 어? 갖고 나갔어 그냥. 여보. 여기 키가 커요. 졸라 크시네요 여보. 키가 그냥 졸라 크시네요 여보. 우리 베이비. 이렇게 작아. 아주 귀여워. 우리 베이비. 나 좀 봐. 왜 날 쳐다보지 않는 거야. 우리 베이비. 따라오래 따라오래. 야 내꺼야. 안들지마. 야 내꺼야. 내꺼라고 빅키라고. 야 빅키라고 빅키라고. 1인용이야. 야 한 바퀴만 둘러보고 알아. 두 번 말 안한다. 내려봐. 뭐야. 내려보라고. 내려보라고 이 새끼야. 이 아줌마가. 야 이거 부시지마. 오 예헤이. 이리 가지고 오지 못하겠니? 경찰에 eday. 괜찮은다. 정확한. kładric 한 라인. 진해 드 쌓인, 진해. 어떻게 오지 밖으로 오지 밸 person. 괜찮니? 어. 얘 다른 애야. 유, 웨이 풍fs 스왁의 고정은? 코리안은. 코리안이래. FI. 외국인인가봐. 안Good Goes Down. 강送부스 패키색이atherip committee. 치킨 와서 치킨좀 먹고 올게요. 한국말 못하는 한국인과 같이 시리 Put down. 놀고계세요 Geezofge. 개정리 왔어요! 뭐야 왜 씻고 있어 얘?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나가기가 힘드네 그러니까 집이 왜 이렇게 넓어? 너가 고른 거야? 얼마짜리야? 20만 달러? 응 나도 일할래! 빨로! 빠이바이! 꽉꽉!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? 뭔가 이거 봐줘 되어있는 거 하자 맞다니까 이거 화를 있네? 화 안내는데? 맞다니까? 이게 화 아니고 뭐야? 똑바로 얘기해 화 안내는데? 다시 해봐 뭐라고 했어? 맞다니까? 그럼 화내는 거진 뭐야? 뭐가 화내는 거야? 맞다니까? 다시 들어봐 어 다시 해봐 물어봐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맞아? 맞다니까? 그럼 화내는 거진 뭐야? 안 들리니까 크게 말하는 거지 달콤하게 얘기해봐 맞다니까? 아니! 화내는 거잖아 그거는 봐라 낸 적이 없어요 원래 말투가 억양이 세서 그래요 그 까를 올리지 말고 내려서 얘기해봐 맞다니까? 오케이 데리러 왔다 비서 안녕하세요 공구 업체를 부르네? 이제 뭐 하면 돼요? 숲격 고고 오 대머리 750렙이네? 뭐야? 대머리도 초대 고고 에이전씨 오 못했다 오 복장 바꿀 수 있어 오 나 그거 같아 레옹 아니 맞춘다 싹 야 타 타 타 오우 여자 할 일을 알려줘 그냥 경비원 때리지 말고 안 들키게 가면 돼요 일단 담압이라는 거죠 쫙쩍쩍쩍쩍쩍 됐다. 카지노로 들어가는거지? 됐지x2 근데 복장이 너무 튀는데? 괜찮아 괜찮아. 얘네 둘이 너무 튀잖아. 사장님이랑 개머리랑. 개머리 새끼야. 시끄러워요. 죄다 깨먹고 있네. 뭐야. 못 좀 개못하네 진짜. 아니 대머리. 못 좀 개못해. 레벨값 못하는 빡빡이. 들어가 들어가. 어? 나아졌어 핑크. 뭐야 어떡해. 문 안 열렸나요? 가래! 열렸어 열렸어. 그러면 얘네 건드리면 안된다는거지. 금고로 향해서 뛰어가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보안요원들. 뛰어! 가자! 역시 서비서. 다 하는구만. 뭐야 뭐야. 너가 쏜거 아냐? 몰라 나도 안쌌는데? 재시작하죠. 아니야. 계획 추정은 없어. 강행한다. 내가 하겠어. 나만 믿어. 같이 같이. 좋아. 우리만 믿으라고. 으아앗! 고기하네. 난 못하겠다. 포기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러 온 줄 아는 거야? 모르지. 얘들 다 경비원이야. 그러니까 경비원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가 뭐 보안 업체 이런 건 줄 아나? 그런가봐. 고르지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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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만났던 애야? 아니지? 약간 총 쏴가지고 얘가 안 났던거지. 아아. 오오오. 스스로 열어주는구만. 오오. 오오. 슉슉슉. 오오오. 오오오. 야 니 개쎈데?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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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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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이거를 트롤라네. 그냥 어떻게 해. 항상 누르고 있는데 안 돼. 그럼 그거라도 일단 풀어봐 한 번.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. 맞아 맞아 맞아. 풀었어 풀었어. 좋아. 풀었어 풀었어. 40초밖에 안 남았다 어떡해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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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어디로 나가야 돼 일로 나가야 돼 일로 와. 따라와. 도운이 없어. 야 나와 뭐해. 미안해 가고 있어. 나와 대머리. 야 멍청이들아.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. 스멜 굿. 스멜 굿 이 지랄하고 있네. 와 너 아니였으면 진짜 많이 벌었는데 와 이거는 버리받고 반성하셔야 됩니다. 야 아니 근데 다 털었다며 다이안은. 다이안은 다 털었는데 그 아닌 걸 못 털었잖아요. 야 싸울 준비해. 오케이 오케이. 잡았어 잡았어. 어 누가 나 쐈어. 아 뭐. 도대체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. 건미터한테 죽어. 자 다시 하는 겁니다. 이제 뭘 하는 거야 바로. 네 재시작이야 재시작. 알겠어 알겠어. 야 직원들이 쏘니까 주의하시라고요. 알겠다고. 야 야 오 그렇지 그렇지. 야 야. 바른 속도 뭐야. 뭐야 뭐야. 뭐 레벨 700이라며. 아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판. 오 그러네. 자 잘해보자. 두 번째판. 막트. 좋았어. 도착. 10분 안에 끝날 수 있겠지? 글쎄. 야. 빨리 문 열라고. 참을라. 제발. 더욱더 빠르게 남 떨그러낸다 루시. 빠르게 리듬을 탔는 다이안 달리 번. 우리 아직 팀 3배 마지 많이 남았어. 감기해로. 자 오는 앤바다가는.. 레벨 올리기 성공. scribe وب rhinoch. 유바.. 요바. 아이에요 like, 그린haft 파일의 종 jump. 거기 한번 이렇게 어 안녕!